자, 이전 시간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죠. 근데 아마 스태틱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원래 그래요. 추상적인 겁니다. 자, 근데 그냥 쓱 넘어가셔도 될 문제긴 한데 이제 과학자 기질이 다분하신 분들은 뭔가 내가 따져보지 않은 경우일 수가 있으면 대단히 고통스러움을 느끼실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아주 튼튼한 실력을 갖게 되실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또 진도 나가는 게 또 되게 난감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실험실을 한번 만들어서 그 실험실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이런 실험실을 만드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컨텐츠도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주지 않거든요. 따져준다고 하더라도 양이 너무 많아져요.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일단 저는 static-app.java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메인 메소드까지 만들어 놨는데요. 먼저 제가 할 것은 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기능도 없고요.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푸라는 클래스를 만든 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이 클래스에 두 개의 변수를 만들 건데 변수 하나는 이름이 클래스 바예요. 그리고 앞에 static이 붙어 있기 때문에 쟤는 클래스 소속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스턴스 바 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 것인데 얘는 static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스턴스에 소속인 거예요. 자, 코딩을 해 봅시다. 자, 우선 퍼블릭 스태틱 스트링 클래스 바는 아이 클래스 바 자, 그 다음에 퍼블릭 스트링 그리고 인스턴스 바는 아이 인스턴스 바 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클래스를 통해서 클래스 바에는 접근이 되나 또 클래스를 통해서 인스턴스 배리어블에는 접근이 되는가 라는 것을 따져보려고 했는데 딱 보자마자 벌써 안된다고 나오네요. 즉, 클래스를 통해서는 당연히 클래스 변수에 접근이 됩니다. 예, 오케이. 그런데 얘는 에러가 난다 라는 겁니다. 즉, 인스턴스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변수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따져 볼 것은 메소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스태틱 메소드와 인스턴스 메소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는 에러가 있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자, public static void 클래스 메소드 그리고 이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 제가 클래스 바에 접근을 시도했을 때는 어떻고 인스턴스 바에 접근을 시도했을 때는 어떤지를 좀 보면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는 클래스 변수에는 접근이 되는데 인스턴스 변수에는 접근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 만들어 볼까요? 인스턴스 변수는 스태틱이 없어야 되니까 인스턴스 메소드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 놓게 해 보면 인스턴스 변수에서는 인스턴스 메소드 안에서는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 모두 접근 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오케이죠. 자, 여기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또 해 볼 거는 한번 호출을 한번 해 볼게요. 푸의 클래스 메소드는 호출이 될까요? 되죠. 왜냐? 클래스 소속이니까. 예, 잘 됩니다. 하지만 푸의 인스턴스 메소드는 접근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인스턴스 메소드는 인스턴스 소속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좀 정리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를 통해서 직접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는 건 금지되어 있다. 또 인스턴스 메소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봤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 볼 건 인스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에러가 있으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에러는 또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푸 F1은 new 푸 하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좀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F1이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요. 그 인스턴스는 이 클래스를 원형으로 하기 때문에 클래스에 있는 여러 가지 멤버들을 복제해 오는데 첫 번째, 자, 클래스 바는 static이죠. 누구 소속이에요? 클래스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F1에는 실제 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 바는 푸에서 F1이라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인스턴스 바 라고 하는 변수가 생성되면서 만약에 클래스의 값도 세팅되어 있다면 그 값까지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링크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얘의 값을 바꾼다고 해서 얘의 값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얘의 값을 바꾼다고 하면 얘의 값이 바뀌고 얘의 값이 바뀌면 인스턴스의 값도 바뀌는 셈이 된다라는 것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척 중요한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도 마찬가지. 이 메소드는 클래스를 참조하는 것이고요. 저기 있는 저 인스턴스 메소드는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복제한 것이다. 서로 독립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스턴스 하나를 더 만들면 걔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클래스의 변수를 바꾸면 그러면 모든 인스턴스의 변수의 값이 바뀐다. 또 인스턴스에서 그 클래스 변수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클래스의 변수가 바뀌고 걔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인스턴스의 값도 바뀐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가 미리 준비한 이 실험 코드로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자, 일단은 F2 인스턴스를 만드는 코드는 요거죠. 요거를 실행하면 F2 인스턴스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F1 누구예요? 얘잖아요. F1의 클래스 베리어블에 접근이 될까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누굴 가리켜요? 얘를 가리키니까 iClassBar가 출력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자, 그리고 F1의 인스턴스바는 누구예요? F1의 인스턴스바는 얘잖아요. 즉, 클래스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던 값이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바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1의 클래스바를 이렇게 changedByF1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F1은 인스턴스인데 인스턴스의 클래스바는 static이기 때문에 걔는 누구예요? F1의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바라고 하는 저 변수의 값이 changedBy1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F1의 클래스바를 하면 어떻게 돼요? changeByF1이 나올 것이고 또 F2의 클래스바를 하면 어떻게 돼요? F2는 인스턴스인데 얘는 누굴 가리켜요? 클래스바인 얘를 가리키는데 얘의 값이 뭘로 바뀌었어요? changeByF1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의 변수를 바꿨다. F1을 바꿨다. 그러면 F1은 자신의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F1의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면 바뀐 결과를 보지만 F2의 인스턴스에 접근을 하게 되면 F2는 F1과는 독립적인 변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값이 바뀌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static과 관련돼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경우의 수고요.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얘도 빨리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러분이 Java 컴파일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static, 그리고 static이 없는 것의 차이점이고 static은 클래스 소속, static이 없는 건 인스턴스의 소속이다 라는 그 핵심적인 그 뭐죠? 메커니즘을 꽉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